지금 잔임박스의 스파에서 엄마랑 오빠랑 같이 저녁을 먹고 태준이도 있고 맥스랑 다같이 지금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태준이 밥을 먹었기 때문에 트림 그러니까 벌핑 시켜야 된다고 오빠가 안아서 걸어가고 있는데요 태준이가 그 집에서는 좀 누워있으면 커 보이는데 밖에 나와서 나나 오빠 품에 안겨서 밖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아직은 갓난쟁이 아기입니다 크긴 큰데 밖에서 보면 세상이 크기 때문에 우리 태준이 작아 보여 그치?